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뭐 그렇게 준비도 안 했고 할 말도 없는데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상대팀도 항상 다 모여서 이걸 하더라고 파이팅을 다 내더라고 근데 어떤 말을 하기보다 이 시간만큼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를 딱 가지고 경기에 들어가도 원래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 있을 거란 말을 야구를 하면서 그것만 딱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시간을 딱 가져서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갑시다 다른 거 바꿀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하면 되니까 오케이? 네! 그것처럼 직진으로 가면 되니까 들어와 다 들어와 영웅아 영웅이 제일 중요한데 영웅이 제일 중요해 터치! 직진! 엥센스 높은 코스 스윙 스윙 인정입니다 삼진 스윙 삼진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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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점 투자가 들어왔습니다. 김지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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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쪽 볼입니다. 김지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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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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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